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몇 시죠? 에너! 오케이. 지금 몇 시였더라? 에너! 파주심입니다. 파주심입니다. 예능 전략? 예능 전략? 오 이거다! 인생 별거 없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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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왜 있지? 이게 왜 있는 거야 진짜? 놀이가 놀이에 놀고 있네. 캣지벌도 있네. 야 뭐야. 여기 봐 놀 거 많다. 잠깐만요. 이 빨간색 본토는 뭘까요? 이거 뭐예요? 뭐야 이거? 자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미션을 제가 봐버렸어요. 뭐예요? 단결 베이스 캠프 집기. 90분 안에 베이스 캠프 같은 텐트를 완성해라. 베이스 캠프 안에? 옛날에 취향이 담긴 인테리어까지 텐트 형태가 완벽하게 갖춰져야 된다. 네. 그런 것도 해보면 아니야. 저희끼리 막 텐트 이런 거. 직접 다 치고 이런. 저 진짜 그냥. 진짜 캠핑 치고. 말도 좋다. 저 진짜. 저 캠핑 진짜 많이 나요. 저 진짜. 그런 캠핑도 많이 해봤어요. 고생끼리 화나다. 우리 팀. 막 진짜 작략하고. 그냥 고기도 막 텐트지. 매티지처럼 작던가. 칼로 이렇게 막. 막 의자도 직접 만들고. 오! 그거 너무 좋아해. 우우 같은 거 직접 만들어서. 너무 좋아 진짜. 그게 약간 전문가 데려와가지고. 전문가 표라고. 우리끼리. 90분이에요? 여유 좀. 1시간 반. 너무 여유였네. 솔직히. 30분 안에 할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 뭐. 제이크가 캠핑 좀 다녔다고. 제가 좀 이제 제 옛날 뭐랄까. 믿고 있어요. 근데 나도 캠핑. 캠핑 좀 했지. 진짜 많이 다녔어. 근데. 아빠가 했어. 나도 사실상 텐트는 많이 안 지어봐서. 바비큐 많이 했지. 아까 많이 지어봤다며. 왜 여기서 약간. 일부러 와서. 일부러 와서. 일부러 안 왔려고. 그런 텐트일 줄 몰랐지. 근데 그 솔직히 이렇게. 좋은 텐트일 줄 몰랐어. 근데 저 이 텐트. 뭔지 알아? 똑같은 거 했었어요. 진짜로? 진짜? 좀 이해하는데. 바로. 오케이. 근데 어떡해. 이거는. 해먹이에요. 해먹. 해먹 하고 싶다. 이런 건 다 뭐야? 저 진짜 텐트를 1도 몰라요. 어? 이거 그거다. 아 이거 의자네. 와 캠핑. 어? 이거라도 만들까요? 이거 의자 맞아? 뭐야 똑같은 게 아니었네요. 다른 거였네. 우와 이거 진짜 힘든데. 형. 큰일 났어요 지금. 이거. 이야 뼈대 왜 이렇게 많아. 뭐야. 아니 이런 거 할 수 있어. 이거 못하는데. 이게 뼈대가 맞나? 뼈대 맞아. 누가 봐도 뼈대야. 너무 얇은데요 이건? 어? 이거 뭐야. 두꺼운 게 약간 메인 뼈대 같아. 맞아. 메인 뼈대. 근데 이거 설명서 없이 어떻게 하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정말 할 수 있어. 우와 이렇게까지? 우와 이거 너무 크다 텐트가. 이렇게 나 도와줘 이거 좀. 이거 잡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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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텐트 잡아줘. 장대놈 삐찌기 그거 아닌가? 장대놈 삐찌기 그거 아닌가? 이제 닦을게요. 이거 의자 만두에다 부러뜨릴 것 같은데. 아니 이거 하나도 만들기가 어려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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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지는 않아. 무섭지는 않아. 너무 많은데. 정리를 하자. 텐트 빼고 나머지 다 사이드에 갖다 놓자. 이런 거 진짜 다 빼야 돼. 우와 무겁네 생각보다. 나중에 만들자 이거. 밑에가 하기 어려워. 진짜 커. 바닥 좋다. 너무 큰데요? 바닥 어디야? 우와 뭐야? 저기 선장이죠? 너무 큰데? 그거 같아. 구조. 구조리 아니야? 바닥 있어요? 바닥 없어. 바닥 없어. 이게 선장이야. 그냥 이거 그거네. 바닥이 따로. 그냥 지구. 반대로. 반대로. 너가 들어가. 너가 밑으로 가. 예, 풀 it over. 예, 됐다. 이거야? 이거야? 이거다. 맞네, 맞네. 맞네. 이거 그거다. 딱. 오, 야. 빨간색. 빨간색. 이쪽으로 제일 긴 거 넣는 거다. 아. 아닌가? 맞는 거 같은데? 맞네, 맞네. 왜 이렇게 길어, 이거? 그리고 이쪽으로 제일 긴 거. 돌려, 돌려. 빼서. 이것도 여기다 넣는 거예요? 오, 됐다.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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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거기다가. 예, that's it. 예, that's it. 예, that's it. 예, that's it. right there. 이게 맞나? 됐다. 오, 됐다. 이렇게 돌려요. 그냥 여기다 껴, 그거. 이런 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지? 오. 오. 뭐야, 이거? 뭐지? 이게 맞나? 이게 맞네. 되는 거 같긴 한데. 오, 된다, 된다. 어, 그쪽을 좀 당겨봐. 살짝. 됐어요? 어. 거기 조금만 당겨주세요. 이거 가운데 좀 잡아줘 있잖아. 아, 여기, 여기 잡아줘야 될 것 같은데. 와. 와, 된다. 오케이. 나오는데, 뼈 나오네. 와. 예스. 야, 이거지. 와, 모양 나오네. 됐다. 와. 아, 이런 조그만 걸 사이사이에 넣는 거네. 맞아. 이야. 와, 된다. 이야, 되네. 우와. 이야. 이야, 됐다. 와우. 됐는데. 완성. 그거 아니야? 많이 남았어? 그냥 여기서 자도 될 것 같은데? 와. 이 뼈대는 이거 이 텐트예요. 아니, 이거 사이에 넣는 거. 좋다. 이거네, 이거 두 개네. 아, 이렇게. 저기 건너편에서 받아줄 스타일. 오케이, 이쪽 와요. 오, 형, 잠깐만요, 잠깐만요. 조금만 줘봐요. 됐어? 잠깐만요. 아, 잠깐만. 이거 맞아? 오, 여기, 여기. 오, 뭐야. 이거다. 테이크, 테이크. 너 뭐 하냐? 아, 됐다, 됐다. 오. 군대? 어떻게 해? 너 뭐 하냐? 도와줘요, 형, 여기. 이게 뭔데? 침대 같은 거. 너무 더워. 이거 좀 설면서 좀 바르래. 이거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 이건데? 이거를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 이게 여기 동그라미 끼는 게 있는데 지금 안 맞는데. 이렇게 땡겨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땡겨서. 땡긴다봐요. 뭐야? 안 돼? 진짜 쨍쨍하고. 다 왔어. 거의 다 왔네. 거의 다 왔네. 거의 다 왔네. 오, 야, 됐다. 됐어, 됐어, 됐어. 이제 됐어. 방향만 이렇게 틀면. 오, 됐다, 됐다. 뭐야, 이거. 이거 침대야? 네. 아, 이거 진짜 안 땡겨져. 도와줄게. 이게 핸막은. 이런 데 있어야지. 으어. 이렇게 하는 거 맞아? 그러게? 이 일도 모르겠다. 덮는 것도 있나? 뭐야, 계집이야? 덮는 것도 있나? 이거 뭔지 모르겠어. 엥? 이게 뭐지, 이게? 이거 아닌가 같은데?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 장작 아니죠? 아, 테이블이에요? 아, 이거네. 이게 이렇게 세워져야 되나? 야, 이거네, 이거네. 아, 뭐야? 아, 그러네. 아, 그러네. 야, 이거네. 테이블이네. 멀쩡. 야. 그래, 이건 뭐지? 뭐야? 그게 여기 아니에요? 아, 이거네. 약간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야. 아, 그런 거네. 네, 네. 우와, 깨달음. 진짜 이게 맞다고? 어, 근데 그러면 이게 높이가 안 맞아요? 높이가 안 맞는데? 높이는 일단 낮은데. 이거 맞아요? 여기 앉아서 먹는 거예요? 이거 맞아요? 야, 이거 발 넣어서 먹는 거 아닌가, 얘가? 뭐야? 여기 동글게 앉아서 모여서. 동글게 앉아서 여기서 먹어. 아니, 여기다가 막 고개가... 어! 어... 종이집인데요? 이게 맞아, 이게? 이런 거. 아, 그거 하는 거네. 아, 그거 하는 거네. 아니지. 그, 여기 발 담궈놓고. 아니, 아니, 조격, 조격이네, 조격. 조격탕이네, 조격탕. 뭐야, 이거. 어, 붕괴된다, 붕괴된다. 야, 근데 이겼을만 하겠다. 그냥 이거 하지 마, 이거. 이거 하지 마, 이제. 하지 마. 그냥 디자인용. 이거, 이거 뭐야? 와, 진짜 힘들어. 이거 좀 도와주면 안 돼요? 이거 좀 넣어도 돼. 이거 먼저 넣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이렇게 간단한 거였어? 와, 근데 저희 텐트 다 만든 것 같아요. 인테리어만 하면 됩니다. 인테리어? 배달표가 있나요? 아니, 거기 인테리어까지 포함이라고 써져있었어요. 실용성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게 진짜 안 돼, 저거. 솔직히 이거 인간적으로 이건 진짜 안 돼요. 와, 진짜 땀이 너무 많이. 뭐야, 어떻게 했어요? 잘. 뭐야? 저는 이거 텐트보다 이게 좀 궁금한데. 그게 왜 있지? 이게 왜 있는 거야, 진짜? 오우. 처음 만들어, 만들어볼 거야. 어? 처음 만들어, 만들어볼 거야. 어? 아, 야. 이거나 좀 뜯어봐. 오케이. 재밌을 것 같은데. 혼나면 형이 하나 했다. 오케이. 야, 재밌겠다. 몇 개 나왔어요? 나 해볼래. 재밌겠다. 이걸로요? 이거 어떻게 싸? 이거야? 대박. 아깝다. 야, 인테리어랄 게 없지만 그래도 조금 하자. 캠핑은 자연스러움이야. 이 지저분한 것만 치우자. 정리하자, 얘들아. 텐트 뒤로 다 몰아넣어. 내가 지금 딱 그러고 있어. 야, 숙소 짬밥이 있지. 배우는 애들이네. 원래 안 보인다 놓으면 깨끗한 거야. 안 보이면 깨끗한 거지. 안 보이면 깨끗한 거야, 그냥. 텐트 뒤에 다 숙여 놓어. 안 쓸 거지? 이러다가 카메라 뒤에서 잡으면 어떡할래. 안 보이면 깨끗한 거야. 안 보이면 깨끗한 거야. 근데 이 정도면 진짜 깨끗한 거야, 진짜. 우리 숙소보다 더 깨끗해, 지금이. 뭐야, 의자. 제가 세팅했는데요. 나오시죠. 여기는 뭐 안 찍으시면 되잖아. 아, 배 아파. 이거 세트와 똑같은데? 아, 안 돼. 됐다. 어, 끝. 오, 뭐야? 됐어. 뭐야, 바뀌었어. 아, 이렇게. 오케이. 본 거 있어, 본 거 있어. 너무 큰데? 홈베이스, 홈베이스. 대박. 야, 나 못 봤다. 홈럴. 조금빨 칠게요. 오, 뭐야? 야구배트 있네? 더 까비. 이리, 이리. 이거 재밌다. 스트라이크. 이거 진짜 저 사격 세계대회라고 생각해요. 리오올림픽. 리오올림픽. 아, 왜 이렇게 어려워? 오, 나이스. 가운데 젖을 잤는데 오른쪽 맞았어. 어, 제자. 기고 갑시다. 가자. 레쓰고. 렛츠고. 맨날 돌아와.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이걸로 물고기 잡을래. 원주가 저기서 뭘 발사하고 있는데? 잠깐만. 뭐야? 오, 수박이다. 오, 수박. 오, 뭐야? 잡아서 먹을래요, 지금? 잠깐! 다 데려옵시다. 다 데려옵시다. 다 데려옵시다. 다 데려올게요. 여러분, 다 와야 하는데요. 여러분, 좀 더운 사람. 다 오세요. 저기 가야지 밥을 먹을 수 있어요. 혹시 모르니까 총 챙겨갈게. 오케이, 다 같이 갑시다. 레츠고! 뭐야, 이런 데도 있네? 봐봐요, 수박이 보이죠? 저걸 맨발로 꺼내오면 돼요. 밥이 아니에요, 헤이크. 야, 가위바위보 가자. 가위바위보 가자. 수박 뭐야? 수박 있어요, 수박. 가위바위보 해서 좀 갖고 와야 돼요. 진상하게 갖고 오기. 안 내면 진공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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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 이겼잖아요. 맞네. 이게 뭐야? 안 내면 진공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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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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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내면 진공 가위바위보! 와! 세수 또 지목 냈어. 안 내면 진공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야! 와! 박정성! 야! 와! 박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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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츠고! 안 내면 진공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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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시원해? 야! 야! 들어가볼래요? 아니야! 괜찮아! 야! 맛있겠다! 맛있겠다! 다리 없네! 저 벌레야. 우와, 진짜 차가워. 그럼 뒤에 가져와요. 너무 차가워. 지금. 뭐라고? 어디서 갖고 오는 거야? 와, 너무 차가운데? 이야. 와, 시원하겠다. 아, 부럽다. 우와, 저도 가고 싶다. 야! 근데 진짜로 들어가잖아요? 안 추워요. 안 더워요. 좋아, 잘 먹을게. 틀어주세요. 고맙다. 미션 성공! 원래 이런 건 제이 형이 잘하지. 시원해요? 응? 엄청 시원하긴 시원하네. 와, 이제 여름이네. 진짜 여름이다. 이제 쩍 소리 나면서 갈라지겠지? 탁 해서 해 주면 돼. 3, 2, 1. 오, 소리. 오, 소리. 와! 소리. 와! 와! 소리. 와! 소리, 소리 진짜 좋다. ASMR. ASMR입니다. 너무, 너무. 아, 안 돼. 아, 안 돼. 안 돼. 오케이. 두껍게 해 주세요. 사람 많으니까. 두껍게. 훨씬 두꺼워. 더, 더, 더. 엄청 두꺼워. 두껍게. 참.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일단 이거 한 조각씩 들까요? 잘 먹겠습니다. 오, 한 명 없는데. 오, 한 명 없는데. 뭐가? 한 명 없는데. 다 있어? 더 있는데?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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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제 8회 멤버 있어? 응. 엔진이 없어요. 엔진은 항상 우리의 셨어. 소음 불러야 해. 소음. 소음 불러야 해. 소음. 에? 수박이 소금 찍어 먹어? 왜? 응? 맞아요. 말도 안 돼. 진짜 이거. 소음. 너 말 못 믿겠어. 전자레인지에 딸기 돌리는 게. 음. 맛있다. 네. 짜는 방식이 뭐가 중요해요. 그냥 먹기 위해서. 다쳐, 이렇게 하면. 뒤집어 짜요, 뒤집어. 그런데 이 정도로 잘라야지. 맛있게 먹어야지. 오래야 식감이 있지. 야, 이건 솔직히 좀 더 먹어야지. 야, 이거 먹어야지. 이 정도 하지 않아? 뭔 소리야. 이거 내려놓고. 근데 여기 맛없단 말이야, 여기. 아니, 이 정도는 그래도. 저거는 이 정도 먹어야지. 저거 정도는 먹어야지. 너 진짜. 내가 일본 많이 가봤거든? 알겠어, 알겠어. 너 온라인에서 태어난 거야. 자음아, 알겠어. 가봤거든? 아니요. 야. 아, 맛있다. 근데 이렇게 진짜 풀로 둘러싸인 건 온 적 오랜만이다. 사람 없어졌어, 좋다. 우와. 뭐예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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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진짜 맛있다. 와, 풀 대박인데? 우와, 진짜 맛있다. 국물 좀 넣어주세요, 국물. 조심조심조심. 너무 무서워. 여기에도 해도 되고. 넣을게요. 여기에도 먼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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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타임. 우와. 원래 이렇게 먹음이 많아. 야, 맛있는데? 이렇게 만들어본 건 처음에. 약간 피서 온 것 같아요. 뭐. 마지막까지 먹은 사람이 추는 거. 아. 아니요. 아. 진짜 초딩간에. 야, 마지막까지 먹은 사람이 추는 거야? 가위바위보 하네요? 응. 근데 안 내면 찌는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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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좀 더 먹고. 조금만 더 먹고. 이거 치우는 거 너무 싫다. 가위바위보 말고 다른 걸 할 거 없나? 가위바위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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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악어, 악어, 악어? 악어? 아, 이거 이팔 이렇게 하는 거야. 와, 이거 오랜만이다. 아, 잠깐만. 몇 개 있어요? 13개 있는데? 갑니다. 스틱 투 원. 와. 내가 오기 전에 누구 걸릴 수도 있겠다. 몇 명, 몇 명? 한 명이죠? 두 명, 두 명. 두 명. 한 바퀴 더 넣은 거야? 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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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그러면 성훈이 형 빠지고. 한 바퀴, 한 번 더. 그럼 니키부터. 니키부터. 4학년을 건드린다. 두 명이죠, 두 명? 응. 제이 형. 걸려라. 아, 제발요. 이거 꽉 눌러야 돼요, 아니죠? 우와. 제발! 안 돼! 안 돼! 안 돼! 니키 걸려라, 니키 걸려라! 니키! 안 돼! 니키 걸려라, 니키! 니키 걸려라, 니키! 제발! 제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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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지승이 형 할 수 있잖아. 같이 하자. 우와! 제이크! 안 돼! 세 개 남았어. 나이스, 나 확정이다. 세 개 남았어. 세 개 남았어! 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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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세 개예요. 안 내놓은 싱거 가위바위보! 엉덩이 한 번 가위바위보 진단 맞기. 그래. 안 내놓은 싱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레전드. 자, 갑니다. 아, 잠깐만. 다 아파요. 안 아프지? 하나만 아파. 이게 오면서 속도가 줄어요. 엉덩이 한 번 가위바위보. 바위바위보. 바위바위보. 귀여워. 하나, 둘, 세 개예요. 더 먹자. 더 먹자. 정원이 오늘 올라온 거네? 다 걸리네, 그냥. 정원아, 고마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공원아. 너무 좋아. 다리. 다 여기다가. 야, 쟤에 넣어. 이거 뭐야. 끝났어. 저의 바리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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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콤한 이야기 불가핀한 소리 제견바이 카리바이 슬라이버